안녕하세요, 뮤직크리에이터 오땡큐입니다. 오늘은 하나이글스와 제가 콜라보한 두 번째 음악, KBO 리그 역대 최다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하나의 수호신 정우람 선수를 위한 마무리 투수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18년간 묵묵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정우람 선수를 피아노 소리로 연주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 피아노 소리 위에 변함없는 활약의 상징, 굳건한 정우람 선수의 강철 어깨를 굳건한 브라스 소리로 넣어볼게요. 이제 이 브라스 소리 위에 상대 선수를 얼어붙게 만드는 정우람 선수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제구를 날카로운 일렉 기타 소리로 넣어보고요. 이제 이 일렉 기타 소리 위에 브라스 친구와 팬들이 함께한 환희의 순간들을 드라마틱한 신스 소리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큰 틀은 완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에 맞춤 표를 찍으러 등장하는 정우람 선수의 공장함을 드라므로 넣어주면 이 음악은 정우람 선수를 위한 마무리 투수 음악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 음악은 정우람 선수의 시작powered에서 연구를 넣어볼게요. 이 음악은 정우람 선수의 시작 은근시의 시작 아는 더운ket cual의 인정 아는 더운투명 노오륵 아는 더운투명